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도자 오렌탈 명랑 어클스틱 디오 신현이와 김루트입니다 여러분 신현현 김수트의 대표곡 오빠야와 8월 최대의 기대작이죠 힐러의 보디가드가 특급 콜라보레이션 뮤직비디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와 킹세먼의 땀멜 엘 잭슨 특급 만남을 기대해주시고 신현현 김수트도 너무 기대가 되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귀에 면도는 그의 척척한 목소리 F**k you eat my ass! That's what she said!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도 내 눈을 보게 왜 이렇게나 들뜬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은 아니여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은 아니여 I will bust a cap in your ass I will bust a cap in your ass Have you ever said please? PLEASE MOTHERFUCKER Why are we always yelling?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익히가 나는 너무 못더워 I will bust a cap in my ass 아 나inin 불편한